맞습니다. 이제 곧 탄생합니다. 자 그럼 바로 소개해볼까요. 엔믹스 나와주세요.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엔믹스입니다. 이야 진짜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한 분 한 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옆에 있는 각자 들고 인사해주세요. 짠 안녕하세요. 엔믹스 베이입니다. 저는 팀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고요. 제 MBTI는 ENFP입니다. 그리고 재기발랄한 활동가에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하고 활발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효. 짜자잔. 짠. 안녕하세요. 저는 지효입니다. 저는 랩 보컬 댄스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MBTI는 ESFP입니다. 예의 ê이. ESFP는 되게 활발하다고 많이들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밝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다음은.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엔믹스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혜영입니다. 뭔가 저도 MBTI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요. ESTP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에서 보컬과 댄스 랩을 맡고 있는 지니입니다. 제 MBTI도 베이와 같이 ENFP입니다. 다음은 규진이. 안녕하세요. 엠믹스에서 랩, 보컬, 댄스 막내를 맡고 있는 안고규진입니다. 안큼한 고양이.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에서 보컬과 맏언니를 맡고 있는 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ENFP이고요. 밝고 좋은 에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아기사슬, 아기토끼 설륜입니다. 제 MBTI는 팀에서 유일한 아이인 ISFP입니다. 우와. 좋습니다. 귀진이 ESFJ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NTJ 은영입니다. 지금 엠믹스 친구들이 주간화에 와서 첫 인사를 해줬는데 굉장히 순수한 모습이었어요. MBTI 소개는 처음이에요. 그러게. 신박합니다. 그리고 정말 귀진 씨는 본인이 말 못했다고. 귀진 씨는 뭐예요? 저도 너무 긴장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ESFJ입니다. 오늘 정말 엠믹스가 저희 주간화에 와서 주간화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여러분 잠깐 보셨듯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지금. 그리고 말이죠. 아직 데뷔를 안 했잖아요. 정식 데뷔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아직 신곡도 공개가 안됐고 제목만 나왔잖아요. 오오오. 그러면 우리 주간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최초 공개로 스포를 조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대하세요. 어디 어디? 최초 공개. 좋아요. 바이.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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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저 동작이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저희는 이 데뷔곡을 풀로 봤잖아요. 맞죠 맞죠. 너무 멋있었어요. 대단합니다. 안무들이 안무들이 그렇죠. 노래도 그렇고요. 정말 올해 최고의 퍼포먼스 최고의 곡이 나오죠. 맞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주간화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살짝씩 스포를 해주세요. 오늘 뭐 재밌었던 것들 뭐 스포 조금씩만 한번 해드릴까요? 오늘 주토피아가 좀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주토피아. 주토피아가 있었죠. 주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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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또. 맞아요. 댄서분들도 나오시고. 댄서분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멤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주간화의 기록을 또 하나 세웠습니다. 맞아요. 네. 새로운 신기록을 또 세웠죠. 그러게요.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아마 주간화를 보시면. 그렇죠. 네. 또 그 연습생 쇼케이스 때 했던 뭐 노래들도. 뭐 춤 노래들 뭐 다양하게. 맞아요. 만나보실 수 있고. 오토케송까지. 네. 오토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커버 무대도 저희가 봤죠. 그렇죠.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자 그럼 저희는 주간 아이돌에서 항상 하는 게 있죠. 어떤 거죠?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팬분들께. 나만의 하트와 윙크를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한 분씩 한 분씩. 네. 자 그럼 옆에 멤버가 카메라 잡아주시고. 아 네. 마지막 인사 한 마디 하고. 하트 윙크 하고. 넘어가면 돼요. 하트. 으아. 으아. 딩. 인사도 한 마디. 네. 감사합니다. 저희 h-mix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20일까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옆에서 들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하트랑 윙크 귀여워 감사합니다 엠믹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트요 귀엽다 여러분 2월 22일 많이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트 귀여워 예이 우와 진짜 예뻐 다양하네요 저희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했구요 많이많이 기대해주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많이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이 예이말라 예이말라 안녕하세요 2월 22일 노래 나오면 많이 들어주시구요 2월 23일에 주가나 시청도 꼭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여주시구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에요 엠믹스가 이제 데뷔하고 처음으로 나오는 예능 주간 아이돌인데 언제 만나볼 수 있는지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2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MBC M 밤 12시 MBC 에브리원 MBC 자 여러분 주말 아이돌 금방 참고해주시고 자 데뷔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 좋았습니다